어떻게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병만 균형을 잡는다고 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같이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웬만한 시간은 전보다 우리 대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훈련 내내 어깨에서. 아니 두 분이서 10년 동안 호흡을 맞췄다면 정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혹시 두 분 연인은 아니신지. 정이 아니에요. 못해요. 멀리. 아니 성격자 사업 너무 좋으니까. 호흡이 너무 잘 모시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저는 두 달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ден δεμβinstant 보자 스마트 bullshit 모든 동작이 다 어렵습니다 crunch 중독스 något 다시 한 번 더 이대로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퍼포먼스입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에콜로 데뷔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세요. 잡아서 돌렸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버티고 안정적이게 착지를! 10년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입니다. 손으로 두 번을 돌리고 경이로운 기술 들어갑니다. 자, 코인 셀고요. 과연 갑니다.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 정말 스타즈윙 스타킹 주의 킹 스타킹이네요. 그의 머리가 무대가 됩니다. 저 올라갔고요. 아,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근데 저거 잘 나왔어. 진짜. 잠시만. 한 번씩. 진짜. 우와. 와아 자 아름답게 찾지 아니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요 도시는 것도 그렇지만 밑에서 여기 살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이 꼬집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깨 쪽에 아 여기 아름다운 어떤 아 거기가 있구나 참 아름다운 흉덤이다 아빴어요 이거 많이 할 때 아빴어요? 아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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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요?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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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까요? 어떨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요 이 작품을 가지고 2011년도에 국제서커스대에서 은상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에게 인증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저희는 매일도 다 노력해요 물론 요즘에 관중들은 더 많아요 네 저희가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가장 좋은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킹에 나온 기념으로 여기에서 저희의 새로운 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만을 위한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로퍼를 이용해서 왜? 왜? 몸을 타고 올라갑니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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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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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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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와 로퍼를 이용해서 톤을 돌고 있습니다 와 로퍼를 돌고 있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감사합니다.